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구리도 안에서는 사람이 몰라 그렇지 엄청난 지혜와 지식의 보호화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피라델피아에 가면 미국에서 굉장히 큰 동부 유전지대가 있어요 요새 기름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유전지대에 피라델피아에 있는데 그게 유전지대가 제일 처음에는 유전이 아니고 목장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곳에 초모초지를 만들어서 목장을 설립했는데 풀이 잘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그 목장을 거슬러 흐르는 강물이 시큼한 기름대가 흘러서 소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들이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물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가지를 걸쳐서 시큼한 기름대를 중지식으로 난 다음에야 소들이 물을 마시고 왔는데 이 목장 주인은 목장에는 관심이 없고 석유 피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카나다에 자기의 사촌 형제가 돌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석유가 꽉 들어있는 돌인데 그 돌을 부서서 녹여서 거기에 석유를 뽑아내는데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촌 형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 목장 생활을 그만하겠다 목장에 풀도 잘 자라지 않고 목장을 거슬러 흐르는 강에는 기름대가 흐르고 물도 잘 소들이 마시지 않으니까 나 이거 처분하고 너하고 같이 기름 캐는 일에 좀 같이 일하자 사촌 형제에게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목장을 아주 흙값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새로 목장을 사온 사람이 이 목장을 거슬러 흐르는 강물에 석유 냄새가 나고 기름대가 둥둥이기 때문에 점가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시출을 해보니까 온 목장이 석유 위에 떠 있어요 그 목장 밑에는 완전히 기름못이었어요 기름못 그래서 이 사람은 헐찍하게 목장을 써가지고서 하루아침에 호방이 넝쿨쇠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대박을 때렸어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다로 건너간 사람은 가슴을 치고 발을 동동 울렀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석유에 대한 관심이 있고 기름을 캤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목장이 바로 기름 위에 떠있는 땅인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보화가 들어있지도 몰라요 그 목장 밑에는 기름이라는 큰 보배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고도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지혜와 지식의 부유가 되는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통체 바꾸어 놓고 새롭게 만드는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축 왜? 우리가 조금만 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인의 용서와 의로움과 영광의 보화를 주셨죠 또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보화가 거기에 들어있죠 치료와 건강의 보화가 들어있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보화가 거기에 들어있죠 부활과 영생과 천국 보화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밖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속에 황금빛 찬란한 오중복음의 보화가 들어있어요 죄인이 와서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보화도 없고 치료와 건강의 보화도 없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보화도 없고 천국 부활 영생의 보화를 얻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간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주신 지위를 알게 됩니다 태가신 족속이오 왕같은 제상이 된 지위를 주시고 거룩한 나라의 지위를 주시고 소위된 백성의 지위를 주신 어마어마한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삶은 허무 맹랑합니다 있는 것 같으나 없지요 다 물급품이지요 일장 뒤의 천봉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우여와 공명의 영혼이 있습니까 열흘간은 꽃이 없고 십년간은 곤세가 없다고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영원 무궁한 영원한 생명과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인생 문제의 해결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으니 예수님 안에서 인생 문제 해결에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고 영원한 축복의 지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건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이를 모르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허무한 것을 찾아날댑니다 세상에 부귀용과 공명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먼저 찾고 믿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 때고 범사의 잘 때문에 간 거라고 생명을 할 때 넘치게 얻는 축복이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바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필라델피아의 목장주가처럼 축복의 기름 못 위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라크 북부에 요사이 전쟁을 한참 하는 이라크 전지가 이라크 북부에 조그마한 강가에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있고 거기에는 농토가 있는 곳에 조그마한 초막을 짓고 한 사람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슬람교의 성려한 사람이 찾아와서 진영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네 여기 있어 이렇게 가난하게 농사 짓고 백날 살아봤자 뭐가 되겠는가 이 세상에는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반짝이는데 이 다이아몬드를 캐면 자네도 부자가 되고 고대광실 큰 집을 짓고 살게 되고 자네 아내도 행복을 줄 수 있고 자식들은 다 영국 런던에 보내서 인류대학을 졸업시켜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게 만들 수가 있다 다이아몬드를 캐면 신세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다 이 사람이 그걸 듣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는 그 성려가 집을 떠나고 난 다음 정신이 나갔어요 자나 깨나 다이아몬드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캐면 내 일생이 달라진다니까 그 농토도 팔고 집도 다 팔고 그 가족들은 임시 거치할 처소에 두고 다이아몬드를 캐리기 위해서 그는 출발했습니다 온 영국 땅을 다 돌고 구라파를 다 돌면서 산이난 산, 덜이난 덜은 다 헤매면서 다이아몬드를 차야 된 게다가 찾지 못하고 몸은 지치고 병들고 여비는 다 떨어지고 올 때 갈 때 없이 이태리의 나포리 항구에서 울고 앉았다가 강에 뛰어들어가서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 난 다음 이 성려가 또다시 그 사람이 살던 해변가 집을 찾아오니까 이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벽난로에 반짝반짝한 돌멩이들을 많이 얹어다 놨어요 그래서 이 성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다이아몬드 덩어리라 그래서 아니 이 돌멩이 어디서 얻은 건가 아니 집 마당에 파니까 이 돌멩이가 꽉 들어찼습니다 이게 집 마당에 여기 근처에 이런 하얀 돌멩이가 있어서 하도 반짝반짝하고 좋아서 내가 갖다 놓았습니다 야 이 사람아 이게 돌멩인 줄 아냐 이 다이아몬드 원광석이다 그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은 자기의 집이 다이아몬드 광산 위에 앉아있는 것을 모르고 집을 다 팔고 난 다음 다이아몬드 찾으러 가다가 마포리항에서 투신 자살했는데 그 이랍 북부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 광은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광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캐낸 다이아몬드가 영국 여왕의 왕관에 박아놓은 다이아몬드인 것입니다 사람이 모르면 이 꼬락선이가 난다고 면장도 알아야 면장한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 바로 다이아몬드 광 위에 올라 앉아있는데 그걸 몰랐거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한 가지요 예수 그리도가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인데 그 예수 그리도를 모시고 살면서 그 안에 있는 무한 지혜와 지식을 모르고 영원히 안됨같이 범사에 안되고 안강근하게 고통하고 살면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기가 막힌 노릇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가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모르니까 망하죠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망하지 않아요 그 지혜와 지식의 무한 보고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모시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안에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인생이 기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 줄을 꾸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축복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 있느니라 4절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니 이렇게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이단과 사슬이 와서 예수님 제끼놓고 자기가 제림주라니 자기가 엘리아니 자기를 믿어야 된다니 이런 흩은 소리 공교한 말에 속아 넘어가면 정말 박살나요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정말 이단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제림주라는 사람이 없나 자기가 엘리아라는 사람이 없나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없나 자기가 성령이라는 사람이 없나 온갖 이단 사슬들이 다 있어요 사탄이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서 공교한 말로 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외에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참 팔짝 거북 거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박살나요 예수님 속에서만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유가 다 들어있고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데 예수님 제끼어놓고 다른 소리 하는 것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됩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한국의 이단 사슬들이 있는 곳에 모인 데 가면 꼭 춘범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교인이 하도 많으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런 데 가서 남 창피를 치게 예수 그리스도 만앙의 왕 만주의 주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공교한 말로 속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5절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코든 그것을 기쁘게 봄이라 우리 사람은 영혼이 육신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영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까 육신은 3차원의 세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한을 받지 그러나 영은 이 제한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영은 시간도 뛰어넘고 공간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어느 곳이나 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여기 있어도 뉴욕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 영은 벌써 뉴욕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 영은 성령과 더불어서 이미 아프리카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이 육체를 떠나면 천당 가는데 여러분 일주일 걸리고 한 달 걸릴 줄 압니까 육신을 떠나자 말자 우리는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떠나면 즉시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영은 시간과 공간의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은 떠나 있으나 주 안에서 기도하면 영으로는 언제나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는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동물은 육체로 있기 때문에 육체로만 살지만 영으로 있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휴전심도 뛰어넘고 모든 군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영이 그들 있는 곳에 성령으로 도우러 가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을 기도를 통해서 초월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육체로는 그 멀리 있는 교인들하고 떠나 있었지만 골로서에 있는 교인들하고 떠나 있었지만 기도할 때 영으로는 그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월남전쟁 때 우리 성도들이 많은 아들들이 월남에 가서 싸웠어요 그때 어머님들이 그냥 예간장이 타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해서 부러지니 그때마다 내가 한 말을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성령을 통해서 아들과 같이 하십니다 몸은 떠나 있으나 영은 성령을 통해서 아들과 같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인도해 주고 지도해 주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어떤 우리 일선에 가서 싸우다가 월남에 가서 싸우다가 온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적군의 포탄이 비오듯이 떨어지고 그런데 자기 앞자리에서 포탄이 다 떨어져서 터지는데 보통 포탄이 한 번 떨어진 자리에는 두 발째는 안 떨어지기 때문에 대개 한 번 포탄이 떨어져서 터진 그 자리에 뛰어들어가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탄이 확 떨어져서 광 터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뛰어가려는데 머리에서 누가 주먹을 잡듯이 목을 잡듯이 들어가지 마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렸는데 바로 그 자리에 포탄이 2탄이 떨어졌어요 들어갔으면 죽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간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누가 내게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마라 고함을 짓는 상식적으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는데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못 들어가라고 해서 안 들어가서 내가 살았어요 그것은 그 어머니가 주야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그 기도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준 것입니다 기도가 효과를 발생합니다 기도가 그 놀라운 일을 역사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기도를 통해서 함께 있어 너희들의 규모 삶의 모든 행실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본다 기도를 할 때 바울 선생은 심령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아 문제가 생겼구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편안합니다 아 괜찮구나 그 우리 심령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골로세와 라우디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마음속에 아 참으로 신앙을 올바르게 하고 있구나 교무가 생활 교무가 반듯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 굳건하구나 하는 것을 심령으로 느낄 수가 있어서 그는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종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하다가 보면 아유 누구에게 문제가 있구나 느껴지는 그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진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 남편이 시외버스 운전을 하는데 그 자매님이 그 간절히 가요 그 자매님이 그 간절히 가요 부흥의 낙공부 시간에 낙공부하러 갔는데 안 됐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남편에게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자리에 들어와서 별 도리 없이 앉아가고 자꾸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방언으로 막 내내 낙공부 시간에 기도만 했습니다 그 낙공부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도 방언으로 기도를 잘 하고 그래서 마음이 깔아안고 편안해졌는데요 아침에 되니까 남편이 얼굴이 백지장같이 되어서 들어와 벌르르 떨면서 들어와 오늘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 기도한 것이 뭡니까 나는 그냥 애간장이 타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부르시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말 마소 오늘 당신 기도 안 했으면 당신 나를 영원히 못 보았을 거예요 버스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런 경사진 곳에 엔진이 꺼졌어요. 엔진이 꺼져서 내려와서 엔진을 보기 위해서 뒷바퀴에 도로를 고아놓고 승객들은 다 내리라고 하고 올라가서 한도를 잡는데 도로를 비켜놓아서 차가 뒷바퀴 뒷걸음을 쳤습니다. 뒷걸음을 쳤는데 그게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밑에는 천길 만길 낭떠러지요. 사롱차가 낭떠러지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고함을 쳐도 차에서 뛰어내릴 예가 없는데 차가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앞바퀴만 낭떠러지로 달렸어요. 앞바퀴가 낭떠러지에 걸려서 댕그댕댕 달렸어요. 그래서 운전기사는 옆으로 옆문으로 기어서 살짝 기어서 나왔어요. 운전기사가 기어나와서 낭떠러지에 앞바퀴가 바위에서 무너져서 그냥 뒷걸음 벼랑이 떨어지고 마는 거죠. 아주 구사일생이었습니다. 진짜 구사일생이었어요. 그건 기도. 그런데 그때 누가 기도했습니까? 그 부인이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벌써 그 영은 심령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성령으로 말하면 알고 있었어요. 누가 기도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인에게 심령으로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남편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인지는 몰라도 한절히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히 조건이 기도인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은 기도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보다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러므로 기도 하나님이 시킬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바쁘다고 기도를 늦춰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시킬 때는 두말하지 말고 어떤 일이 바빠도 만사적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신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안 가봐왔지만 골로스의 교인들의 생활 규모도 기도를 통해서 다 알고 그들의 믿음이 굳건한 것도 이미 기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알아요. 기도 안 할 때는 아무 교통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기도하면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들의 상황을 깨달아야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도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능력이요 성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